안녕 저 아유 맥이 오 유아 그 유명한 산천어 앤 유아 열먹어 그럼 뭐야 나무가 10그루야 왜 열먹어지 야 아이고 암튼 좋은 분들 인연 됐으니까 새로운 세상 구경 잘하고 오래 오래 천수를 누리다가 자녀들도 많이 낳아라 그래 너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고마워 간다 감사합니다 멋진 거 봤습니다 산천어 열먹어 출세했다 정킹 tv 방송 출연했다 좋은 분들 인연 됐으니까 새로운 세상 구경 잘하고 오래 오래 천수를 누리다가 자녀들도 많이 낳아라 그래 너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고마워 맛있겠다 좋은 하루 되세요